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오늘은 외래에서 관절염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께 드리는 설명을 쭉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은 발목관절염입니다. 발목관절염은 보통 0단계부터 정상인 0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0단계, 1단계 때는 그리고 주로 버전적 치료도 하고 약물치료, 주사치료, 아니면 아주 간단한 관절경 수술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2단계, 3단계, 4단계 넘어가면 그게 잘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외래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인공관절을 해야 되냐 아니면 관절을 붙이는 수술, 유압술이라고 하죠. 그걸 해야 되냐 아니면 관절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나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아직 반 이상의 관절이 그래도 괜찮은 그런 상태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인공관절이나 아니면 관절 고정술 말고 남아있는 관절을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덜 아프게 관절염이 더 진행 안 되게 그런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발목 근위부에서 발목이잖아요. 관절염이 발목 관절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뼈를 깎아갖고 잘라가지고 이 관절염의 관절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 주는 거예요. 대개 관절염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관절이 여기가 이쪽이 안쪽 복술뼈 쪽이 많이 닿는데 이쪽은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바깥쪽 복술뼈은. 그러면 발목 관절을 이렇게 해서 자꾸 걸어서 아프니까 얘를 이렇게 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뼈를 깎아가지고 발목 전체를 이렇게 틀어주면 이제 이쪽에 있는 관절을 안다른 관절 관절염이 없는 관절을 쓰게 하고 이쪽에 있는 관절은 좀 재생시키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2단계, 3단계, 4단계 관절염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인공관절, 관절유업술, 그리고 절골술 및 내골정술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발목 엑스레이랑 CT를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정상에 서서 엑스레이를 발목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거의 정상에 가까운 관절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게 이제 거골이라는 뼈고 이게 이제 경골이라는 뼈고 이게 이제 비골이라는 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거겠네요. 이거 거골, 비골, 경골 이 사이에 보면 이렇게 틈이 있죠. 틈 여기 틈이 있습니다. 여기는 엑스레이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 안 보이는 건 왜 있냐면 뼈나, 뼈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뼈 형태가 그대로 보여요. 그런데 근육이나 지방이나 피부나 연골은 잘 안 보여요. 투명하게 투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연골이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서 보시면 쭉 보시면 이 간격의 반 요만큼 아래는 이 거골뼈의 연골이고 이 간격의 반의 위는 이 경골뼈의 연골이에요. 여기도 이 간격의 반 뚝 잘라서 이쪽은 이 안쪽 복숭 뼈 경골의 연골이고 이 간격의 반쪽 뚝 잘라서 이쪽은 이쪽 거골의 연골이에요. 다만 엑스레이 단선방사선 사진을 찍으면서 완전히 투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이제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간격이 일관되게 똑같아야 돼요. 이게 이제 발목 격자라고 하는데 안쪽 복숭 뼈, 바깥쪽 복숭 뼈, 안쪽 복숭 뼈, 바깥쪽 복숭 뼈, 발목 관절 자체가 이렇게 관절 간격이 동일해야 되는데 CT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기립성 CT랑 유사하게 제가 개발한 CT 장비 이용한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균이 나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균이 나죠. 여기 뭐가 있네요. 이분은 여기에 거골의 무혈성 괴사라는 게 있는 건데 오늘은 고골의 무혈성 괴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고 발목의 관절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다가 이 관절 간격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관절 간격이 균일한 이야되는데 이게 이제 자주 접질리거나 만성적으로 자주 접질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접질리는 게 아닌데 보실까요? 옆에서 봤어도 이렇게 관절이 이쁘죠. 왼쪽 발이고요. 오른쪽 발입니다. 옆에서 봐도 관절 간격이 이렇게 이뻐요. 약간의 골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1단계, 0단계 이런 뭐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고 진단을 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발목을 꺾는 액스를 찍었어요. 발목을 안쪽으로 확 꺾는 액스를 찍었어요. 그래서 발목이 튼튼하면 얘가 안 벌어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어지고 그래서 얘가 안쪽으로 오른쪽 발목을 안쪽으로 확 꺾었는데 안 벌어지죠. 더 꺾었어요. 더 꺾었어요. 확 근데 조금 벌어지죠. 정상이에요. 이번엔 왼쪽입니다. 왼쪽 발목을 안쪽으로 확 꺾었어요. 꺾었는데 안 벌어지죠. 이제는 더 꺾었어요. 더 꺾었는데 또 안 벌어지죠.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절에 불안정성이 없는 것도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엑스레이에서 보면 발목을 지금 앞으로 이렇게 확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상 범위까지 밖에 안 당겨져요. 왼발, 레프트, 오른발은 아까 앞에서 당겼던 것 같아요. 예, 오른발은 살짝 당겨지는데 요한점은 오른발은 살짝 벌어지는 그런 건 있습니다. 당겨지고 어쨌든 어쨌든 예,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불안정성 다 하나씩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불안정성이 심하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제 관절에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남들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해보고 불안정성이 있는가도 확인을 해봐서 관절염이 진행할 소지가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주의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다른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골절 골절 후에도 관절염이 생깁니다. 잘못 치료하면 잘 치료해도 관절내 골절에는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불안정성 관절내 골절 류마티스 관절염 감염후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기타 등등등의 원인들이 발목의 관절염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요. 그래서 그러면 1, 2, 3, 4단계를 어떻게 낳느냐 보면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막 골극이라는 게 생겨요.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뼈 쪽 관절 자체가 다 닳아 가지고 아예 연고 자체가 간격이 거의 없고 지저분하고 골곡도 많이 생기고 4단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관절 위험의 단계를 구분했는데 자 수술을 언제 하느냐 관절 위험이 1단계건 2단계건 3단계건 4단계건 통증이 없으면 안합니다. 발목 관절 움직이는 거에 기능의 제한이 없으면 안해요. 치료도 안합니다. 물리치료건 약물치료건 운동치료건 주사치료건 수술치료건 치료를 하는건 기능을 못하거나 또는 통증이 조절이 안될 때 하는거에요. 우리 몸에 이제 무통 통증을 느끼는 그런 감각이 되게 둔하신 분들이 계세요. 웬만해서는 안아파. 웬만해서는. 그런 분들은 관절 위험이 3단계 4단계 되도 안아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일부분은 안아프니까 관절 위험이 있는데도 막 써. 그럼 관절 위험이 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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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닳아서 관절이 발목 관절이 덜렁덜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덜렁덜렁 하시는 분들. 덜렁 덜렁. 이거는 아프지는 않지만 기능을 못하는 거죠. 자꾸 넘어질 수 있고 자꾸 걸려서 넘어지고 다른 데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의 기능을 못하는 분들. 안아프지만 그분들은 수술을 하셔야 돼요. 다른 부위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하면. 관절염이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4단계든. 관절염 자체가 통증이 잘 조절되고 또는 그리고 기능을 한다. 우리가 발목은 걷는 게 기능이잖아요. 발은 기능을 잘 한다. 그럼 굳이 치료를 안 해야 되는데. 기능을 못하거나 덜렁덜렁덜렁. 통증이 조절이 안됩니다. 그러면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시작합니다. 수술 치료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약물치료, 운동치료 등의 보존치료와 함께 주사치료 등등을 해보고. 그래도 2,3개월 충분히 해봤는데도 통증이 조절이 안되고. 내가 10분도 못 걷고. 한 블럭 300m, 500m도 못 걷고. 아파서. 그리고 내가 어디를 나가지를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생활에 제한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통증이 없어도 아까 어떤 경우. 기능을 못하는 경우. 덜렁덜렁덜렁덜렁. 그런 경우는 통증이 없어서 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많이 돌아왔네요. 이 정상에 가까운 관절 소견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는 충분한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도 못하고 또는 통증 조절이 안될 때. 그때 어떻게 하든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예전에 강의룩을 만들었던 것을 일부를 조금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동영상 제작을 하려고. 그 중에 일부를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자. 좀 전에 우리는 이제. 어. 보존적인 치료로 조절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외를 하고. 2, 3개월 동안 충분히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이 안되거나. 또는 기능을 못하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요. 관절염이. 관절염이. 아까도 우리는 정상 관절염을 봤잖아요. 관절염. 여기가 좀 달아 있죠. 7년, 11년. 더 많이 달았죠. 이거는 이제 3단계 정도. 4단계 정도 돼요. 관절염이. 그래서 약물치료도 하고. 수술. 뭐. 주사도 맞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통증이. 계속 있어서. 어르신은. 이렇게 했어요. 이걸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인공관절이에요. 인공관절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무릎. 그 다음에 고관절. 예. 그 다음에 이제. 어깨랑 발목입니다. 어깨 좀 적고. 발목은 좀 더 많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인공관절을 하면. 이게 잘 움직여요. 발목도. 좋죠. 이거 보면. 이분도. 이제 3단계. 4단계인데. 이렇게 인공관절을 했어요. 이게 잘 움직여요. 잘 움직여요. 그러면. 아. 발목에 관절염이 생기면. 인공관절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수술. 고정술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관절을 살리는 수술. 무하로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예. 단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인공관절의 수명은. 제대로 됐을 때. 일반적인 활동. 스포츠 생활.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활동을 하면서. 관절 수술이 잘 됐을 때. 10년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더하기 빼기. 2년. 그러니까. 8년에서 12년. 음. 그럼. 그때는. 저게 이제. 관절의. 이 사이에는. 인공관절과. 이 뼈와. 아. 이 뼈라네. 이 금속과 금속 사이에는. 플라스틱이 있어요. 폴리에스텔. 플라스틱이. 그게 이제. 자꾸 쓰다보면. 달아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른 모델인데요. 다른 모델인데. 요게. 요게. 딱. 껴지고. 모델이 다른 거예요. 요게. 요게. 딱. 껴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플라스틱이 들어가요. 플라스틱. 그래서. 관절처럼. 움직여 있는 거예요. 아까. 좌우로도 약간 움직이고. 위아라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달아요. 플라스틱이니까. 5년. 10년. 쓰면 달아요. 그리고. 얘가. 즉. 얘가. 요기서. 어. 약간. 이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흔드는데. 뼈가 잘 안 차게 됐는데. 왜냐면. 얘가. 다르면서. 이 가루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루가. 저 관절에 남아 있어요. 이 관절에. 그럼. 걔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이 금속과 뼈 사이에 살살. 조금씩 조금씩 침착이 돼요. 몸에 해를 끼치는 건 아닌데. 그럼. 저게. 오래 지나면. 뼈와 금속 사이에서. 이제. 틈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 큰. 큰. 혹도 생기기도 하고. 나쁜 건 아닌데. 얘. 이제. 우리가. 이완이 돼서. 그래서. 5년. 17년. 5년. 7년. 8년. 9년. 10년. 12년. 12년. 사람마다. 얼마나. 많이 쓰느냐로서. 기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갈아주던가. 다른. 플러스트를 갈아주던가. 얘를 다시. 고정을 시켜주던가. 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돼요.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단점은. 감염이 되면. 수술이 좀 골치 아파져요. 어쨌든. 그러면. 인공관절 한 다음에. 나중에. 유압술도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가. 인공관절의. 장단점이에요. 장점은. 수술하고. 한 2, 3주 지나면 걸어요. 물론. 붓기 빠지고. 뭐하고 하려면. 3개월. 인공관절 자체가. 4개 될라 그러면. 3개월 돼요. 물론. 수술하고. 한 달만 지나도 잘 걷기는 하는데. 붓고 빠지고. 붓고 빠지고. 그러고. 관절 운동은 잘 되고. 네. 인공관절의. 장단점이. 이제. 설명이 됐죠. 네. 명확합니다. 잘 움직이고. 통증은. 조금 남아요. 배가 살살 아픈 거를. 한 3점. 배 아픈데.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게 통증이. 한 4, 5점 된다. 두통. 살살 아파. 한 3, 4점. 근데. 타이레놀이라. 그런 약을 먹을 정도로. 머리가 아파. 5점 정도 된다고 하면. 치통. 너무 아파. 9점. 10점. 치질통. 너무 아파. 9점. 10점. 그리고. 애 낳는 공통. 10점. 통증이. 10점을 최고로 쎄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로결석이라든가. 아니면. 담석이 있었던 분들. 그 통증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로결석통증. 담석통증. 뭐로도 표현을 못하죠. 한 10점. 자. 인공관절을 하셔야 되는 분들. 관절 육업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한 10분 걸을 때. 통증 점수가. 0점에서 10점 사이에서. 보통. 5점에서. 8, 9점 사이라고 말씀하세요. 6, 7점. 그 점수를 가지고서. 나.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 그럼.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0으로. 통증 점수가. 0으로 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한 1 정도는 남아요. 그게. 가벼운 불편감. 뭔가 모르는. 어색함. 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해 하세요. 왜. 통증. 5, 6, 7하고. 통증 1, 2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인공관절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관절을. 다. 하지. 관절 유압술을. 왜. 하는데. 이라고. 질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발목에. 관절이. 다. 달았죠. 거의 다. 달았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이분은. 무얼 하냐면. 유압술이란 거 아니에요. 이뼈와. 이뼈 사이에. 관절염이 생겼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겨요. 움직이면 아파요. 안 움직이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뼈와 이뼈를. 통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인공관절을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인공관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공관절 안 했어요. 잠시만요. 병원방송이었습니다. 아. 그럼 이 환자는. 왜. 해도 되는데. 자. 저는 이런 선택을 드려요. 인공관절의 장점 단점을 설명 드렸죠. 이번에는 유압술의 장점 단점을 설명 드립니다. 유압술을 하면 단점부터 설명 드릴게요. 오랫동안 못 걸어요. 한 두 달 동안은. 최소 두 달 동안은. 뒷꿈치를 땅에 디디면서 걸을 수가 없어요. 인공관절은. 붓기 빠지고 뭐하고 하면. 2, 3주 지나면 바로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관절 유압술은. 통기부수 기간도 좀 길고.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관절을 딛는데. 한 두 달 정도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 단점이 큰 거 아니야. 장점은 뭐야. 장점은. 저게 잘 붙으면 안 아파요. 그리고 강한 힘을 생길 수 있죠. 강한 힘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재수술 안 해도 10년 지내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관절 아예 없애버린 거니까. 아. 관절. 유압술을 하지 왜. 인공관절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그런데. 또 다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관절 유압술을 하면. 처음에. 딛는데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한 두어 달. 걸립니다. 길게 하는 석 달도 걸리고. 또. 저 금속을 빼려고 수술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찝찝해 하신 분들은 빼기도 해요. 또. 20년 30년 지나면. 이 관절. 이 주위에 있는 관절에. 관절염이 추가적으로 생기기도 해요. 왜. 이 큰 관절이 안 움직이니까. 이 주위에 있는 관절이. 이 관절의 역할까지 가찰나다 보니까. 어. 좀. 과사용 되거든요. 주위 관절이. 그래서. 주위의 작은 관절들의.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또. 네. 발목 관절 운동 범위가. 인문 관절처럼. 이렇게는 안 돼요. 덜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불편하냐.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해요. 뭐가. 또. 우리나라 분들. 어. 앉아서. 온돌 생활하기가. 불편해요. 앉았다 일어날 때. 우리가 보통. 발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는. 발바닥에 앉을 때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렇게 해서. 발목이 꺾어져야 돼요. 근데. 저걸. 유압수로 하면. 이렇게 안 꺾어져요. 여기서. 요 정도밖에 안 꺾어져요. 요거는. 요 정도는 되고. 그러니까. 일어날 때. 뭘 짓고 일어나셔야 돼요. 서양식 생활. 소파. 침대. 양병기도. 좌식 양병기. 뭐. 그런 거 생활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는데. 또 하나. 단점은 아니고. 우려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걸을 때. 쩔름쩔름. 다리를. 절름걸음하는 건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어. 그냥 일반 보행해요. 떠다니기는 힘들죠. 100m 달리기 힘들고. 마라톤 하기 힘듭니다. 근데 일반 보행할 때는. 그 태가. 티가 나지는 않아요. 오르막길을 때는. 좀 티가 납니다. 왜냐면. 다리를. 걸을 때. 이렇게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오르막길 걸을 때. 약간. 이렇게 걷게 돼요. 이렇게. 어. 생각해보니까. 장점부터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환자분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에요. 그러면. 장점 하나를 더. 추가로 얘기를 해볼까요. 응. 안아프다는 거. 아까대 인공관절 하면. 1점. 1점. 5점. 2점. 정도는 통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관절 괜찮으면. 뼈만 잘 붙으면. 통증은 거의 없어요. 음.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장. 저는. 인공관절의 장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유압술의. 단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음. 그런데. 저는. 반반합니다. 반반. 이런 장단점을 다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들께 선택의 여지를 드려요. 그러면. 거의 반반입니다. 5 대 5.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인공관절을 더 선호하시고.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관절 유압술을 더 선호하세요. 물론. 저처럼. 반반하시는 분들 계세요. 환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과수원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밭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학교에서. 생활. 학교. 교사이신 분들이랑. 어. 그리고. 회사에서. 그냥. 사무직으로 있으신 분들이랑. 또.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있으신 분들이. 다 틀립니다. 생활 패턴이. 오래. 서서. 오래. 걷는 분하고.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본인이. 어떤거에. 맞는지는. 어.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십니다. 또. 방송이 나오네요. 환자. 보호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예. 아우. 방송이. 까먹었네. 무슨.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어. 어쨌든. 이런. 생활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환자분들이. 본인에 맞는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인공관절 했다가. 나중에. 유압술로 바꿀 수 있냐. 통증이나. 뭐. 그런거 있을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유압술을 했다가. 인공관절을 바꿀 수 있냐. 유압술을. 어떤 종류를 했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네. 수술은. 약간. 이제. 난이도는 있습니다. 그런건 알게 하시구요. 자. 그러면. 유압술을 조금 더 볼까요.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이게. 이걸 유압술을 한 분. 이 뼈를 이렇게. 이제. 붙였어요. 이 통뼈 관절을. 굳힌 다음에. 이게. 발목 움직이는 거에요. 보통 분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아예. 뭐지. 완전. 발목이. 완전히 굳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움직입니다. 자. 이분도. 여기는. 3단계. 좀. 앞으로 쑥쑥 빠지네요. 앞으로 쑥쑥 빠지는. 불안정성이 있고. 이거는. 바깥쪽에. 많이 다른 거에요. 그래서. 이분은. 금속판을. 대고. 나산무술 해서. 이렇게. 유압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관절을. 통뼈를 만들었죠. 그랬더니. 뒤로 이 정도. 제껴주고. 발바닥도 제껴주고. 안으로 바깥도. 어느 정도든. 제껴줘요. 이렇게. 뽀정다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뽀정다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관절 고정술하는 데는. 어떤 방법들이 있냐보면. 이렇게. 나사무술. 두 개 쓰는 분. 세 개 쓰는 분. 경우에 따라서. 이번엔 다섯 개 썼네요. 발목 이 정도 움직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관절염. 이거는 이제. 2차성 관절염인데. 감염이 됐었던지. 어쨌든. 이렇게. 금속으로 되는 경우. 금속하고 나사 조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디.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실패했는데요. 그러면. 하기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금속판을. 한 두 개 정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옆에 있는. 뼈도 갖다 붙이고. 나사물도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술을 했던 분이고. 이분은. 뒤꿈치가. 자꾸. 안으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자꾸. 접질리였던 분이거든요. 이것도. 잡아주는. 뒤꿈치 수술도. 같이 했던 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발목 관절. 고정술. 이에요. 자. 유압술과 고정술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드물게. 또 다른. 수술방부. 위를. 절골술에서. 방향을. 틀어주는. 수술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유관저분 한번 볼까요. 환자분인데. 어렸을 때. 다쳤어요. 이분은. 이쪽은. 평평하게. 수평하게. 발목 관절. 유지였는데. 이분은. 여기가 성장판이. 덜 자라서. 여기는 성장이 잘 되고. 여기는 성장판이. 손상을 받아서. 발목이. 꺾였어요. 이렇게. 이분은. 시간이 지나고. 5년. 10년. 지나면. 여기에. 발목 관절염이. 심하게 생겨서.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아파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여기를. 부러뜨려서. 벌리고. 여기를. 부러뜨려서. 좁혀서. 이 발목을. 이렇게. 만든거에요. 여기에. 이렇게. 접질려있던 것을. 이렇게. 한거죠. 즉. 이 환자분은. 이쪽. 안쪽 복숭부 쪽에. 관절이. 계속. 달고. 아프고. 자극이 됐던 분인데. 이거를 펴서. 이 관절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에요. 그럼. 안아프죠. 이게. 관절염이. 안생기고. 현재의 증상을. 호전시킨과 함께.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관절염을. 예방한 거죠. 그럼. 다.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이 수술은. 1단계. 2단계만. 적용이 돼요. 가끔. 3단계. 초기. 즉. 1단계와 2단계 사이. 어떤 분들은. 3단계. 에. 결과가 좋다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 환자의 발목 가지고. 저는.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A. 즉. 3단계. 초기. 또는. 2단계. 중. 에서. 3단계. 넘어가는 그. 사이. 까지는. 적용이 되는데. 3단계. 중. 후반. 이라든가. 4단계. 저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이분은. 비골 쪽에. 골절이. 성장이. 덜 되고. 견골 쪽에. 성장이. 다레가 됐잖아요. 이분은. 이분은. 바깥쪽으로. 발목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틀어진거에요. 아까도. 좀 전에. 이분은. 발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었던. 반면에. 이분은. 발목이.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나중에. 여기에. 관절염이 생겨요. 여기에. 아직. 젊잖아요. 나중에. 괜찮을까. 고민되고. 지금도. 아프고. 그러니까. 수술을 한거에요. 어떻게 했냐면. 이 안쪽을. 여기를. 안쪽을 줄이고. 그래서. 이렇게. 수평하게 만들어주고. 여기도. 안쪽을. 줄이고. 여기를. 늙고. 이렇게. 수평하게 만들어주는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삐딱했던걸. 이렇게. 수평하게 만들어주는거죠. 이런 수술을 하는거에요. 자. 쭉. 보시면. 이런. 관절염에서. 이런. 인공관절을. 해서. 관절운동을. 잘. 하게끔. 하는. 수술 방법이 있고. 이런 관절을. 이런 관절을. 이렇게. 유압술을 해서. 반목운동 범위는 좀 적지만. 이렇게.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관절염 진행. 1단계. 2단계. 또는 2단계 중반. 3단계. 아주 초반에서. 이렇게. 수술을 해서. 이렇게. 수평하게 만들어서. 통증과. 관절염의 진행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30분 이상이. 걸렸는데. 이렇게. 긴 시간동안. 이렇게. 이. 녹화를 하면서. 어. 설명. 영상을 만든. 이유는. 외래에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책으로. 책자로. 보기에는. 환자분들께. 이해시기가. 좀. 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를. 진료 보기 전에.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고민을 하실. 어떤 수술을 할까.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 결정하시기 전에. 집에서.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앞으로. 치료 방향을. 환자분들께서. 결정하시는데. 아. 나는 어떤 상태고. 생활 패턴이 어떠고. 관절염의 단계가 어떠니까. 아. 나는. 한동안은. 보존적 치료나. 주사치료를 해야겠구나. 아. 나는. 인공관절을 해야겠구나. 아. 나는. 관절 절골술을 위해서. 관절염의 진행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도. 적응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절골술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tar drowsing. 노래. ешь rid阿 축하임. beneficiaries. 감사합니다.